우리나라 최고령 연예인이자 방송 역사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는 MC 송혜가 5월 15일 아산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입원 소식에 많은 분들이 꽤나 놀랐을 텐데요. 다행히 위중한 상황은 아니라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송혜는 올해 95세로 고령의 나이인지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워낙 많다보니 계속해서 입원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폐렴이 지병이라서 그동안 정기적으로 검사 및 치료를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송혜의 건강 이상설과 가슴 아픈 가족사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송혜는 우리나라 최장수 국민 MC입니다. 1955년 창공화 극단을 통해 데뷔해 66년째 연예계 현역으로 활동 중인데요. 지난 198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전국노래자랑 MC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벌써 그 세월만 34년째인데요. 현재 코로나 여파로 인해 전국노래자랑도 공연을 열지를 못하고 스튜디오 녹화로 예전 영상들을 내보내고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 전까지는 매주 일요일 아침 언제나 씩씩하고 당찬 목소리로 전국노래자랑이라는 멘트로 우리를 흥겹게 해주었는데요. 그 세월이 긴만큼 매주 송혜씨 얼굴을 보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오빠, 아버지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연세가 들다보니 조금씩 수척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어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송혜 기사가 나올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클릭을 해보고는 하실 텐데요. 송혜는 2020년에는 고열 감기로 인해 입원하였고 2021년 말에도 건강 악화로 입원을 했는데요. 입원하기 한 달 전 코로나 백신 부스터 샷을 맞고 잠시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코로나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돌파 감염되어 많은 걱정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주 입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송혜는 몇 개월 전 코로나를 앓고 난 후 평소보다 살이 쏙 빠진 채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송혜는 몸무게가 6kg 빠졌다. 무슨 일이 있던 것은 아니고 그동안 술을 못 마셨다고 말하며 시청자들을 안심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돌아다니는 게 직업인 사람인데 코로나19 때문에 갇혀 있으니까 자꾸 살이 빠지더라.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걸 보니 술살이 나간 것 같다. 배가 쏙 들어갔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의사들이 진략해보더니 130살은 살 거라고 했다며 그의 건강을 걱정하는 이들을 안심시키려 노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본인도 노세하는 몸을 느낀 것인지 전국노래자랑 후임자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송혜는 제 후배되는 사람, 희극을 한다는 사람은 전부 그 줄에 서 있다며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나 송혜가 마음으로 정해둔 후임은 이상벽이라고 합니다. 송혜는 이상벽이 감사하다더라. 그런데 세월이 가니 이상벽이 선생님 약속하신 건 언제 MC 넘겨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묻더라고. 그래서 그거 아직 멀었어. 30년 기다려라. 라고 했다. 그랬더니 이상벽이 제가 90이 넘는데요. 라고 하더라며 장난스레 말하기도 했습니다. 송혜는 이상벽과 젊을 때부터 꾸준히 선후배 사이로 애틋한 관계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그 MC 자리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 우스갯소리겠지만 이렇게 송혜가 요즘 들어 자주 입원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슬퍼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송혜씨는 슬픈 가족사가 있습니다. 아들을 젊은 나이에 먼저 하늘로 떠나보냈는데요. 과거 힐링캠프 출연 당시 송혜는 아들이 사고가 났던 한남대교를 아직도 잘 안 다닙니다. 예전에는 출입로가 없어서 한창 공사 중이었죠. 그런데 오토바이를 탄 아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갔더니 아들은 수술실로 들어갔고 빈 이동 침대만 있었는데 머리를 감싸던 붕대들만 수북했어요. 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마르지를 않아요. 이제 마를 때도 됐는데라고 비통함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젊은 20살의 나이의 인생의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아들을 먼저 보내야 했던 부모의 마음은 오죽했을까요. 그렇게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송혜도 뒤따라 가려고 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가 이미 59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위의 격려 덕분에 마음을 추스르고 1988년부터 맡은 프로그램이 KBS 천국 노래자랑이라고 하는데요. 아들을 잃은 아픔을 잃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며 일에 심취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긴 세월이 지난 후 송혜는 또 한 번 더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2018년 겨울 송혜와 그의 아내는 심한 감기로 병원에 함께 입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퇴원은 송혜 혼자 해야만 했는데요. 아내가 입원 도중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후 2019년 사람이 좋다에 출연한 송혜는 세상을 먼저 떠난 아내의 묘를 찾기도 했는데요. 송혜는 아내의 묘 앞에서 백년을 가약하고 사는 부부라는 게 일심이 돼서 늘 외로울 때나 적적할 때 친구가 돼줘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내가 돌아다니는 직업이다 보니 그렇게 못했습니다. 희극하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면 말들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침묵을 많이 지켜서 미안해요 라고 아내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송혜와 부인 서국이 여사와의 사이에서 일남이녀가 있었는데 위에 사고로 외아들을 잃은 후에는 두 딸의 가족과 지금까지 한 동네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남은 가족들이 있어 마음을 나누며 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송혜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은 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송혜는 1927년 4월 27일 생으로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습니다. 고향은 북한 황해도 재령군이며 어릴 적부터 끼 많은 개구쟁이로 동네에서 꽤 유명했으며 아버지, 어머니, 형, 여동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1949년 황해도 해지예술전문학교에 만 22세 나이로 입학해서 성악을 공부한 바 있었습니다. 그 후 본래는 창공악극단이란 이름의 순회악단에서 가수를 했는데 악단 공연의 특성상 진행을 하면서 입담을 살려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MC 경험을 쌓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6.25 전쟁이 터지게 되었고 일사 후퇴가 벌어지던 때에 나가려는데 당시 어머니가 얘야 이번엔 조심해라라고 말을 하셨다는데요. 이에 걱정 마세요라면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두고 나왔는데 그것이 마지막 인사였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송혜는 피난을 하다하다 연평도에서 미군함에 타면서 부산까지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지금의 이름을 쓰기로 했는데요. 실향민으로 바닷길을 건너오면서 바다해자를 예명으로 쓰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 도착한 후 방황하는 시간을 겪다가 군에 입대해서 통신병으로 복무하면서 1953년 7월 27일 휴전 메시지를 직접 타전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이 된 것인지 당시 군대의 선임이 혼자였던 그에게 여동생을 소개시켜줬는데 그녀가 바로 그의 부인인 서고기 여사였습니다. 군제대 이후에는 창공악극단에서 가수로 연애 활동을 시작했으며 TV방송이 시작한 후에는 여러 방송사를 넘나들면서 조연급 코미디언으로 대활약하였고 과거 동양방송 라디오 채널을 통해 방영하던 생활정보 프로그램 가로수르 루비며의 진행을 맡으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1986년 아들의 오토바이 교통사고 이후 그 충격으로 한동안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면서 17년동안 맡아온 진행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송혜, 그의 삶 자체는 살아있는 한국 근현대사이기 때문인지 송혜의 이야기는 많은 프로그램에서 다뤄졌고 또 송혜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도 개봉한 적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초 KBS의 설대기획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혜는 국내 최장수 MC 송혜의 96년 인생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트로트 뮤지컬이었는데요. 이 방송은 후배 가수들이 송혜에게 헌사하는 헌정 공연이기도 합니다. 내일은 미스터트롯 출신 트로트 스타 정동원, 이찬원, 영탁을 비롯해 신유가 각 나이별로 송혜 역할을 맡아 연연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국악인 박애리가 송혜의 어머니 역할을 맡아 크게 슬픔과 감동을 더했는데요. 일제강점기 황해도 재령에서 살다 한국전쟁으로 남쪽으로 건너오면서 가족들과 생이 변해야 했던 송혜씨의 파란만장했던 인생과 그의 간판 프로그램 전국 노래자랑 출연 비하인드와 슬픈 가족사까지 송혜씨의 인생사가 트로트 뮤지컬로 재탄생해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긴긴 세월 동안 우리의 곁에서 함께 해주던 송혜씨가 어느덧 아흔이 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일요일 아침을 활기차고 흥겹게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국 노래자랑 대회가 열리지 않아 일요일 아침이 허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해 보이던 송혜씨 도 점점 병원에 입원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어 참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입원한 것은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니 그나마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건강하게 퇴원하고 나시면 건강 잘 챙기셔서 우리의 곁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국 노래자랑 이라는 시그니처 멘트와 음악을 한 번 더 듣고 싶네요. 항상 건강하세요.